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7월달 모의고사 보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점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풀이를 하는 과정에다가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한국사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사 PPT를 준비하고 정답률을 제가 확인을 해보다 보니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틀렸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평이 했는데 확실한 거는 연표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게 전근대사이든 근현대사이든 연표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자주 나왔던 어떤 문제 유형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해설 강의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따로 총평 없이 이렇게 총평을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가요. 1번. 밑조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구신청철 구별하는 거야. 여기 비파형 동읍이 나왔잖아. 사유재산이 발생했대. 계급이 분화했대. 청동기구나. 알 수 있죠.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인돌이 축조되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권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1번이고. 2번. 팔간회가 개최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때 개최됩니다. 이 팔간회랑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연등회라는 게 있어요. 팔간회와 연등회. 이 연등회는 지금도 하고 있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아놓잖아. 그거예요. 불교행사입니다. 불교행사. 불교행사. 다음 3번. 상평 통보가 발행되었다. 조선 후기 때입니다. 후기. 4번.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맹. 어떤 나라에? 고구려. 그러니까 초기 철기 국가에서 여러 나라 성장이라고 하는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삼한 이 나라들은 정답 선택지인 적이 없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죠. 정답 선택지가 아닌 오답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거. 5번. 석굴원 본정부의상 신라죠.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신 청철 구별하기. 주목하시고. 다음 문제 2번.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냐고요. 연표가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연두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 연두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볼까요? 밑줄 친 반란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신. 김부시. 서경 지역에서 묘청 세력이 일으킨 반란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인 건 알아. 이거는 우리가 안다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1135년인데 그 연두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볼래? 자. 다만 좀 더 빨리 평정하지 못해서 송구하옵니다. 그동안 묘청 세력을 소탕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이 많았어. 그대의 노력에 내가 뭐 이러이러 하겠어. 이런 거잖아. 중요한 건 이걸 연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연도를 쓰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표를 한번 보세요. 쭉 세로선을 그려놓죠. 시간의 흐름이고 호족 집권기. 간단히 한번 씁시다. 문벌기족 집권기. 무신집권기. 그리고 권문세족 집권기.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준. 이 가운데 선 기준 오른쪽은 정치사. 왼쪽은 대외관계사로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하죠. 해서 호족 집권기 때문에 누구 배우니?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왕들의 업적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문벌기족 집권기에는 우리 뭘 본다고? 이자겸의 란을 보고 그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보겠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신채호의 해석까지 우리가 덩달아 같이 보고요. 그런 이후에 무신정변이 터지고 무신정변 이후에 최씨 무신정권 해서 최충헌과 최우정권을 보고 최충헌과 최우 그리고 이 무신정변에 반대하면서 무신정권에 반대했던 평민, 망망이 그리고 여기는 만족의 난.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리고 나서 권문세족은 뭐하니? 원간섭기의 특징을 보고요. 이 원간섭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왕 누구? 공민왕에 대한 업적을 정리하면서 정치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대외관계를 해볼까? 호족 집권기 때 누가 쳐들어왔다? 거란이 쳐들어왔다. 몇 번? 1, 2, 3. 근데 2차는 안 배우잖아. 탈탈탈탈탈 털렸으니까. 1차 때 서희 장군의 강동육주, 강감천의 기주대첩,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았구나. 이후에 문벌귀족 때 누가 쳐들어오는데? 여진. 여진이 자꾸 국정천을 어지럽히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혼줄려서 동북구성을 쌓고요. 이들이 금나라를 세운 뒤에 우리에게 4대의 요구를 했고. 이거를 누가? 이자겸이 오케이 하더라. 무신 집권기 때 누가 쳐들어왔다? 몽골이 쳐들어왔다. 그때 우리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했고요. 실제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충주성과 처인성에서 열심히 싸웠구나. 하지만 우리는 항복을 했고요. 그 결과 우리는 원간섭기로 들어갔다. 이거표 기억나니? 저 이렇게 설명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선을 다... 아이고, 겹쳤네. 어쨌든 이렇게 나누잖아. 응? 그럼 문제 풀어보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묘청이에요. 그럼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고려가 건국됐답니다. 고려시대니까. 그리고 무신 정변 나왔지. 무신 정변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무신. 무신 정변. 그러니까 고려 건국이랑 무신 정변 사이. 여기 들어가네? 그거 정답 1번인 거예요. 표. 시간의 흐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연도 외우는 게 아니라고. 연도 외우는 거 아니야. 정답 1번이야. 이렇게 보시고. 그럼 강화천도 어디 들어가 있게. 여기 무신 정변 이후에 최후 때 쳐들어오니까 강화천도 여기 갔네. 그죠? 그리고 와서 조선 건국은 한참 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려시대의 표는 우리가 정치 대외관 기사를 한 판에 쓰는 이 표 하나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판에 쓰는 표 이걸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을 제시를 하고 위치를 물어봤는데 고려 건국. 태조 왕권부터 무신 정변 사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거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맨날 고려시대 얘기할 때 조금 뭐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강사가 됐는데. 제가 만든 표가 가장 완벽하다고요. 진심입니다.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한눈에 보기 좋아요. 연표 문제 다 대비할 수 있잖아. 정답 1번 아이들이 많이 틀렸어요. 연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문제 3번 1번 아이들